네 로즈우드 넥 텔레캐스터입니다 네 버즈비티비 고품격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로즈우드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포페로가 사용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포페로 안씁니다 왜냐면 더욱더 오리지널에 가까운 빈티지를 표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이 그냥 임의로 자체적으로 변경했던 스펙들을 아냐 다 치워 다시 원래대로 이건 이제 10자겠죠 60이니까 네 60이니까 이제 10자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풀 일자를 봤죠 풀 마이너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플러스에다가 풀 플러스에다가 포페로 대신에 로즈우드로 다시 회귀를 한 스펙을 보고 계십니다 로즈우드를 그냥 콱 집어넣었네요 네 여기도 이제 슬라브죠 그냥 일자로 이렇게 탁 잘라갖고 로즈우드를 이만큼 집어넣었죠 어묵같이 이렇게 어묵이요 지난 시간에 이제 50같은 경우에는 원래 점수 받았던게 9.5 9.0 이었구요 제자들아 웬만하면 빈테라 사라 속 빈테라 이렇게 들였었는데 60은 999 나왔고 주주하지 마십시오 모던타임즈 이렇게 들였던 이유가 60 저희가 기존에 썼던건 모디파이드 였어요 모디파이드 아니면 빅스비밖에 없었던 60 이었는데 이제 그냥 60 텔레가 나온거구요 그때 당시에 60 모디파이드에는 S1 스위치 픽업 페이지 변환 이런게 가능해서 실제로 오리지널 60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뭐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죠 뭐 픽업 셀렉터도 4단이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3단에 마스터 볼륨 마스터톤 S1 스위치 이런거 없구요 네 기본적으로 60의 스펙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빈테라 1과 2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빈테라 1은 그 오리지널을 표방은 하되 스펙에서는 임의의 변경이 있고 그리고 결국엔 출력은 조금 더 고출력 모던한 장르에다 활용할 수 있게끔 약간 개량이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빈테라 2 같은 경우에는 빈테라 1이 사실 공전의 히트를 기록을 하면서 좀 더 빈티지한 모델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이제 니즈를 받아들여서 아예 그러면 빈테라 2는 완전히 원적으로 회귀해 복귀해 퇴보시킨거죠 네 선생님이 이제 가끔은 후퇴도 나쁜 선택이 아니다 이런 아주 철학적인 한줄평을 주셨는데 뭐 후퇴, 퇴보 이런 것들이 더 비싸지는 유일한 뭐 유일하지는 않겠지만 몇 안되는 업계가 바로 이 기타 업계죠 네 기타 업계죠 잘 뒤로 갈수록 네 잘 후퇴할수록 네 더 찬사를 받는 바로 그런 업계 신기합니다 그래서 빈테라 2는 조금 더 오리지널리티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스펙도 그때 그대로 사운드도 그때 그대로 그래서 사운드의 기조 자체가 좀 더 소프트하고 더 작아요 출력도 실제로 옛날 건 작았으니까 네 한 눈금씩 다 올렸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첫 시간에 다른 브랜드 기타 치다가 갑자기 빈테라 2 딱 꽂고 치니까 안 나와 소리가 네 그래서 저게 다 올렸습니다 그만큼 그런 것들까지도 오리지널리티를 아예 좀 독하게 표방을 하고 있는게 빈테라 2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빈테라 50 같은 경우에는 빈테라 2 50은 76.5 준수한 점수를 받았는데 과연 60은 어떤 점수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289,000원이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cm 무게는 3.38kg 두께는 44 플러스 2mm 12플렛 뒷둘레는 78mm입니다 엘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고요 메이플 얼리 시스티스 C쉐임넥입니다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펜더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 가지고 있고요 신세틱 본넛에 펜더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09개이지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너비 42mm 슬랍 로즈우드고요 지판공 일반질은 184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빈티지 톨프렛에 빈티지 스타일 60 싱글코일 텔레 픽업 두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네 3세들 빈티지 스타일로 들어가 있고요 색상은 피에스타 레드 소닉 블루인데 오늘은 소닉 블루입니다 피에스타 레드도 있대요? 네 피에스타 레드 색상이 있네요 사운드 들어볼까요? 더 짜고? 하하하하 되게 차가워 계량이라고는 한 게 없네요 정말 마스터 점ų 그 마살은 좀 우렁차게 나오겠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우 주얼리스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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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모자라니까 드라이브 하나만 걸겠습니다. 좋다. 좋습니다. 잘 들어봤어요. 이번에는 반주 못 차서 들어보겠습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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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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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you s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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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텔레로 갑니다 아니 스트레스로 갑니다 스트레스 506070 순서대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빈테라2의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이들의 그 어떤 생각 방향성 이런게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두기 보셨으니까 스트레스까지 3개 다 보면은 아 빈테라2는 이렇다라고 이제 얘기할만한 데이터베이스가 좀 쌓일 것 같아요 네 앞으로 3시간 더 채널 고정해 주시구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